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겹받침, ㄱ, ㄴ, ㄷ, ㄴ, ㄷ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ㄱ, ㄴ, ㄷ, ㄴ, ㄷ이 사용된 단어는 전부 앞에 있는 자음인 ㄱ과 ㄴ으로만 발음이 되는 겹받침 단어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같이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목 너 너 삭 삭 삭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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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찬 타 귀 찬 타 괜찮 타 괜찮 타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 모 넉 넉 삭 삭 앉다 얹다 얹다 끼얹다 끼얹다 많다 많다 끈 타 끈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 귀 찬 타